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왔구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이 강세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든 수급들이 몰리다가 이제 테슬라의 반등을 시작으로 2차전지 쪽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2차전지 수급 모이는게 단순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캐즙 논란에 대한 이런 완화 정책도 있고 그 다음 여러가지 전기차 화재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반등이 지금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의 시작점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될지 추세 전환이 될지 이런 것들 제가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차전지들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전망 관련된 이런 이슈 체크까지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기존 매수자분들 있죠. 이분들만 보시면 되고 신규로 내가 매수 타점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타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건지 혹은 내가 불타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 지금이 추세 전환이라고 하면 지금 물을 타야 되고 지금 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들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에 지금 현재 9시 18분 기준으로 17만 9천 6백원을 지금 달리고 있고 지금 시가가 장이 시작되고 나서 0.33% 빠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은 10시 12분이기 때문에 그 오차범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17초 6천억원으로 지금 코사 2위 종목이고 지금 전기차 2차전지랑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이쪽에 지금 강세인데 지금 1위가 제약이고 2위가 2차전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두 개의 종목뿐만 아니라 이게 뒤바뀐다고 하는 건 즉 현재 장이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에는 2차전지 핵심 요소인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전해, 분류막 이 중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에코프로비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또 어제 저녁이죠. 테슬라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이 테슬라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테슬라는 지금 수령 구간에 있고 충분히 위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는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에코프로비에 상승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전부 다. 테슬라가 상승하고 나서 지금 죄다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거의 모든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계속 하방압력을 받다가 테슬라가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테슬라 차트는 꾸준히 보셔야 되고 이게 제가 테슬라 차트에 대한 차트 분석은 영상으로도 남겨드리겠지만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동향을 잘 살펴셔야 되는데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죠. 게다가 지금 바이오 쪽도 건들고 있거든요. 두누 이런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혁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피셔야 되고 최근에 테슬라가 상승했던 주요 요인이 이거죠. 3분기 인도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거의 5%가량 상승했는데요. 이거 플러스 알파를 쾌점 우려에 대한 완화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2차전지가 지금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의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케슬롤라는 일으켰던 여러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이 다시 개선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 있는 이런 모든 업종에 있는 주가들이 다 상승해 나왔다. 그리고 현재 워낙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판매는 내년부터 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인도량도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사는 테슬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2차전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와 2차전지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지금 어제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190조 원을 시장을 푼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지금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증시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호재들이 금리 인하도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자금도 풀죠.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릴 공략집이라든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잘 살피시고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 초입입니다. 연말에는 굉장히 저는 상승이 두드러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돈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쭉 하방압력을 받다가 테슬라가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영상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텔레그램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타점을 드렸습니다. 23일이고요. 16분 8,200원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 홀딩해서 17만 5천원에 엑시트해서 약 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망을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 그 중간중간에 타점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 이 자리에서는 순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에 넣어드리거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만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이 이 매수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집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내가 물타기를 통해서 평당가를 확 낮출지 아니면 불타기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문이실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매수매도 공략집에다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싹 다 정리했으니까 이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대응 전략집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코 프로비엠 이렇게 수익 낸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좋은 자리에서 저렇게 텔레그램 링크로 올려드리거든요.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저런 것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것도 블루엠텍 같은 것도 지난 영상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텔레그램에 타점 드려서 하루 정도 홀딩에서 14% 먹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21,000원에 들어가서 24,000원에 엑시트했고 그리고 대봉 LS도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타점 드리고 12,000원에 들어가서 13,000원에 엑시트했던 종목이고 약 9%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에코 프로비엠에 대한 대응 연락칩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플러스 알파로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드리니까 이거 무료고 조건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에코 프로비엠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냐면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지금 하락이 보여졌고 별다른 반등 없이 쭉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트는 죽은 차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15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가 지금 강력한 지지구간이고 이 62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 프로비엠이 이런 식으로 시간의 언증도 보내다가 위로 한번 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 봐도 점점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1차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를 터치는 했지만 지금 은봉이 나오면서 살짝 눌릴 수도 있고 그대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승했을 때와 눌렸을 때와 행보했을 때의 대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상승했을 때, 행보했을 때, 하락했을 때 신규 매수 타점이라든지 기존 매사분들에 대한 대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주봉도 보시면은 지금 20일 이평선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앞전에 있는 5일이나 1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한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만 주봉 마감된다고 하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앞으로 이러한 매물대까지는 25만원 이상 되는 이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되면 이 수익도 굉장히 큽니다. 대략 17만 8천원에서 약 25만원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대응 전략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에코 프로빔 차트는 아닌데 비슷해서 갖고 왔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똑같아요. 차트가 위에서 쭉 하락하죠. 그 다음에 별다른 반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안 터졌고 61일 이평선에서 지금 약간의 지지받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결과값은 이렇게 떡상을 보였죠. 61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7만 4천원에서 지금 31만 7천원까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저도 에코 프로빔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신재생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TV토론에서도 트럼프보다 우세를 점하면서 2차전지가 이때 또 한 번 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잖아요. 그럼 이 전까지만 해도 아마 해리스든 트럼프든 계속 각축을 버릴 텐데 저는 이 각축을 버리는 동안도 2차전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보조금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악재가 아니고 호재고요. 그게 호재인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 어정쩡한 기업들이 못 들어와요. 2차전지로.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2차전지들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정쩡한 기업들이 못 들어오면 테슬라가 독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2차전지 중 상승이 나올 거고 해리스와 월드와우 2차전지 쪽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되든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대선에는 충분히 2차전지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도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완전자열주행이 또 내년 초에 출시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리스트가 이 세 가지인데 테슬라 실적은 이제는 좋아졌죠. 전기차 화재랑 수요 감소. 전기차 화재가 최근에 계속 이슈예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2차전지들이 주춤한 건데 결국에는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공략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IT 산업이나 반도체처럼 저는 2차전지도 큰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2차전지는 우리를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도기고 이렇게 성장성은 있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못 받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이런 수익을 먹어야지 치고 올라갈 때 타면은 물리거나 먹어도 얼마 못 먹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악재가 해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상승.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전지는 저는 성장성과 미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 대형 전략지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시나리오 다 상승했을 때, 횡보했을 때, 하락했을 때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집주 두 개 준비했습니다. 매집주 두 가지는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 반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매집주로 나갔던 거고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딱 봐도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보였고요. 거래량이 많이 쳐져서 지금 여기 많이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여기만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습니다.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이 꼴이 달렸을 때 엑시트했고 이거는 한 달 반 정도 들고 있어서 약 9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30% 수익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핫쇼핑으로 최근에 이슈였던 SNG 엠터 이거는 제가 핫쇼핑으로 뭔가 이슈가 되기 전에 거래량 보고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한다는 거 파악했고 1차 상승 나왔을 때 들어가서 3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은 1번 매집주 2번 매집주고요. 1번 2번 전부 다 보시면 거래량들이 이상 거래량을 감지했고 수급이랑 주포로 파악을 했을 때 얘네가 기본적으로 20에서 많게는 50% 정도 올리는 애들이더라고요. 기존에 어떤 종목들을 핸들링했는지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매집주 2개도 보내드릴 겁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